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두구남주 토익 이루겸 강사입니다. 토익 정규시험 실제 기출문제 LC 파티3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이를 진행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한 번 더 문제를 띄워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풀이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왔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를 풀어오지 않으셨다면 문제를 풀어보고 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딱 띄워드릴 거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잠시 멈춰놓고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틀어드릴 테니까 한 번 틀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저랑 정답 확인하고 스크립트까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 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32, 3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멈춰놓고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음원 재생해 드릴 테니까 한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 was surprised to see the new earnings report. More than half our art supply sales come from online orders now. People aren't coming into the store as much. I wonder how we could improve the online shopping experience to help customers discover our new products, the way they do when they walk around in the store. Why don't we make some videos showcasing some of our art supplies? That's not a bad idea. In fact, there's an artist I know who might be interested in collaborating with us. She actually has a show on right now at the community center. Let's go tomorrow and talk to her about it. Okay, 좋습니다.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32번, 여자는 무엇에 놀랐나요?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omen surprised about us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 목소리에서 답이 나올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정답은 sales figures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등장했는지 같이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I was surprised to see the new earnings report. Earnings report라고 하는 건 수익 보고서 같은 건데 More than half our art supply sales come from online orders now. 맞죠. Our supply sales입니다. 어떤 예술 용품 판매가 online 세일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sales figures, 판매 수치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걸 여기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33번은 어떤 질문이죠? 여자는 무엇을 할 것을 제안하나요? 라고 하기 때문에 여자가 무언가를 제안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은 c입니다. 어떤 홍보용, 비디오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Why don't we make some videos showcasing some of our art supplies? Why don't we?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Why don't we make some videos?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얘기를 하죠. 비디오를 만들자라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잡았으면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요. 스페이커들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요? 질문을 딱 봐도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이기 때문에 내일 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집중해서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맞죠. 우리와 collaborate, 무언가 협력하기를 원하는 아티스트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커뮤니티 센터에 지금 쇼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Let's go tomorrow and talk to her about it. 맞죠. Tomorrow에 talk to her about it. 그것에 관해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내일 아티스트랑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들은 내일 아티스트랑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크립트 열어놓고 같이 한번 스크립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Earnings Repor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익 보고서가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결국 수익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Sale Seekers, 판매 수치 얘기하는 걸 충분히 잡아갈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 못 잡았다면 조금 더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맞죠. 절반 넘는 우리 Art Supply Sales입니다. 어떤 예술 용품 판매라고 하는 것의 수익이 Come from Online Orders 나옵니다. 온라인 주문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People aren't coming into the store as much. 맞죠. 사람들이 뭐 실제 가게는 그렇게 많이 오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Delivery time이라든지 렌털 비용, Shop Display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I wonder how we could improve the online shopping experience to help customers discover our new products. 맞죠. I wonder 궁금하다라고 하죠. How we could improve the online shopping experience. Online shopping experience를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되겠습니다. To help customers, 고객들을 돕는 거죠. 뭐 하는데? Discover our new products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들을 discover, 발견하는 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The way they do when they walk around in the store. 맞죠. 그들이 왜 가게에 딱 들어오면 새로운 상품 같은 것들은 발견하잖아요. 그런 방식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했더니 여자가 제안을 하죠. Why don't we make some videos showcasing some of our art supplies. 맞죠. Why don't we입니다. 우리 뭐뭐 하는 건 어떨까라고 하죠. Make some videos. 비디오를 만드는 건 어떨까. Showcase라고 하는 건 보여주는 거거든요. Some of our art supplies가 되겠죠. 우리 예술 용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드는 게 어떨까. 비디오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품 샘플 얘기, 워크샵 얘기, 콘테스트 얘기 같은 건 전혀 없고요. That's not a bad idea. 좋은 생각이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ollaborate라고 하는 걸 협력하다는 뜻이죠.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artist를 알고 있는데 She actually has a show on right now. 맞죠. 지금 show on right now. Something is on right now라고 하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쇼가 진행 중이고요. Let's go tomorrow and talk to her about it. 맞죠. 내일 가서 그녀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말한 artist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선택지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소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356, 7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I'd like to get more people interested in the vegetables that we grow for harvest. We should start offering delivery. Well, the truck we use in the fields is too big and would be inconvenient for home delivery. So we should probably find a used van. I agree. We'll probably need a loan for that though. I'll call our bank to see whether that's feasible before we make the next move. 오케이. 괜찮으신가요? 자 정답은 이렇게 되겠고요. 35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What kind of business?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종류를 묻잖아요. 맞죠.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인가 이런 식으로 종류를 묻는 문제는 초반에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스페이커들은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나요? 라는 뜻인데 정답은 a farm이 되겠습니다. 농장이 되겠죠.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I'd like to get more people interested in the vegetables that we grow for harvest. 맞죠. Vegetables we grow for harvest입니다. 주수를 위해 우리가 키우고 있는 vegetables입니다. 그냥 vegetable 나오면 우리가 선택지에서 따라갈 수 있는 건 farm이라고 하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셨으면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고요. 36번 같은 경우는 자, 남자가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남자 목소리 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남자가 뭔가를 제안을 할 텐데 정답은 B입니다. purchasing a vehicle 이래겠죠. 어떤 차량을 구매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남자 목소리 So we should probably find a used van 맞죠. used van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used van이라고 나왔는데 used는 중고가 되겠고 van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van이 맞죠. 그게 뭐예요? 차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B로 잡기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37번은요.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말하죠. 그녀가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니까 우리는 여자 목소리를 노리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contact the bank가 되겠습니다. 은행에 연락할 거라고 하죠. I'll call our bank to see whether that's feasible. 맞아. I'll call our bank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contact 대신에 call이 나왔고 contact랑 call은 동의하구나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bank라고 하는 사운드는 그대로 들리기도 했죠. 괜찮으시죠? 스크립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I'd like to get more people interested.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뭐에? In the vegetables that we grow. 우리가 키우고 있는 vegetables가 되겠죠. For harvest. 추수를 위해서 키우고 있는 vegetables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 사람들이 우리 제품이겠죠. 얘네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farm이랑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택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We should start offering delivery. 글쎄. 우리 배달을 좀 시작하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Well, the truck we use in the fields is too big and would be inconvenient for home delivery. 맞죠. 우리가 field, 우리가 이 들판에 쓰고 있는 이런 트럭은 too big, 너무나 크다라고 하고요. would be inconvenient for home delivery. 글쎄. 집 배달하기에는 조금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배달을 하고 다니려고 하면은 뭐 좀 작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크면은 또 막 다니기 어렵잖아요. 덤프트럭 막 들고 막 운전해가지고 다니고 뭐 이건 쉽지 않으니까. 조금 작은 트럭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used van이라고 하는, van이라고 하는 것과 vehicle, 저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전략, 추가 직원, 더 큰 공간,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I agree. We'll probably need a loan for that though. 맞죠. need a loan. 대출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불가능해. 이런 뉘앙스죠. I'll call our bank to see whether that's feasible before we make the next move. 맞죠. 우리의 뱅크에 전화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to see라고 하는데, to see라고 하는 건 확인하다의 뜻입니다. to check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트럭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to check whether that's feasible before we make the next move가 되겠죠. feasible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글쎄, 다음 행동을 옮기기 전에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뱅크 잡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지들 잘 버리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38, 39, 4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questions 38 through 4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m calling about the two-bedroom apartment you advertised. Does the unit have a designated parking space? Yes, it does. But the extra fee for the parking space depends on the size of your car. We charge $100 a month for compact cars and $150 for larger vehicles. Great, I have a small hatchback. Okay, we'll be showing the unit on Saturday between 10 and 4. We'll have applications available that you can fill out and submit right there if you're interested. Okay, 좋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고요. 38번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Why is the woman calling입니다? 보통 이렇게 전화의 이유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도 초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정답은 드립니다. To inquire about an apartment, 및 어떤 아파트에 관해서 inquire about, 묻거나 문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Hi, I'm calling about the two-bedroom apartment you advertised. 맞죠? Calling about two-bedroom apartment you advertised. 당신이 광고한 apartment에 관해서 저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뒤로 가시는 거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39번 볼까요? 남자에 따르면, 파트 3의 장점 중에 하나죠. 남자에 따르면, 여자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목소리를 노리면 되는 거니까 What determines a fee amount입니다. fee amount라고 하는 건 금액인데, 금액은 무엇이 determine 하나요? 라고 하죠.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Determine은 결정하다는 뜻인데, 많은 분들이 발음할 때 determine으로 발음을 합니다만, 발음은 determine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친구 중에 이름이 이철민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부르는 느낌으로 이철민, determine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친구 철민아 불러주시고, 얘는 털미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ize가 정답인데, 자, size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The fee for the parking space depends on the size of your car. 맞죠. Depends on the size of your car. 이라고 사운드가 size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40번입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Can be submitted on Saturday. Saturday에 제출 가능하다라고 남자가 말하는 거니까, 토요일에 뭐뭐 제출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토요일에 제출 가능할 거라는 걸, 토요일이라는 게 중요할 거라는 느낌은 있죠. 맞죠? 정답은 application form입니다. Application form은 어떤 지원서나 신청서 같은 걸 뜻하죠. 자, 그래서 We'll be showing the unit on Saturday between 10 and 4. 맞죠. Saturday에 보여줄 거라고 하고, We'll have applications available that you can fill out and submit right there if you're interested.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작성해서 바로 submit right there. 거기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application, 어떤 신청서를 준비해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Saturday에 집 한번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application form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스크립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Hi, I'm calling about the two-bedroom apartment you advertised. 맞죠. 당신이 관광한 그 two-bedroom apartment에 관해서 전화드립니다. Does the unit have a designated parking space? A designated parking space입니다. designated는 지정된 이란 뜻입니다. 지정된 주차 공간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에 관해서 묻기 위해 전화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맞죠. 추가 비용이 되겠죠. parking space. 그 주차 공간의 추가 비용은 depends on, 뭐에 따라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size of a car. 당신의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글쎄, 비용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size of the car이 되겠죠. We charge $100 a month for compact cars and $150 for larger vehicles. 맞죠. Compact하다라고 하는 건 작은 거죠. 작은 차량은 $100가 되겠고요. 좀 더 큰 차량, 막 세댄 같은 거나 아니면 SUV,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을 하네요. $150가 되는 거죠. Great. I have a small hatchback. 맞죠. 작은 hatchback 있죠. 뒷부분이 약간 둥근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가 될 것 같네요. Okay. We'll be showing the unit on Saturday between 10 and 4. 맞죠. 10 and 4에 showing the unit. 지금을 보여드릴 거고요. We'll have applications available that you can fill out and submit right there if you're interested. Application available 하다라고 합니다. Application available 하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뒤에 끝까지 연결해서 보자면 fill out. 작성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이 거기에 있을 거다. 지원서가 있을 거다. 신청서가 있을 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거기서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그 제출하시면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검토하고요. 저희가 렌트해드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41, 2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 23번 들려드리겠습니다.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ank you for coming in. So, you're interested in working at our new facility, right? Definitely. I've been wanting to work here since the company moved into town. And now that the construction of our plant is finished, we're hiring equipment operators. I see that you have experience working in computer chip manufacturing. Yes, several years actually. Great. Now, what shifts are you available for? Any shifts. I'm even willing to work at night. That's good to know. Okay,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4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자, 여자는 왜 남자를 만나나요? 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되는 건데 정답은 D죠. To interview for a job입니다. 맞죠. Job 인터뷰를 위해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41번 볼까요? So, you're interested in working at our new facility, right? Definitely. 맞죠. 여기서 우리 새로운 facility, facility라고 하는 건 보통 공장으로도 해석 가능한데 저희 공장에서 일하고 싶으시죠? 일하는데 관심이 있으시죠? 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job interview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뒤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엇이 built 되었나, 건설되었나, 지어졌나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연결 가능할까요? And now that the construction of our plant is finished. 자, construction of our plant is finished입니다. Plant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공장이라는 뜻도 있죠. Factory의 동의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Factory랑 Plant를 연결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43번은요. 여자는 무엇을 offer to do? Offer to do 하겠다라고 하는 건 여자는 무엇을 해줄 것이라 말하나? 라고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도 돼요. Say will do가 되겠죠. 여자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나?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I'm even willing to work at night. 그렇죠. Even willing to work at night입니다. 나 밤에도 일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자는 뭘 해주겠다라고 하나요? Work the night shift입니다. 나 밤에도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스크립트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죠. 우리 새로운 facility에서 일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job interview를 위해서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맞죠. I've been wanting to work here since the company moved into town. 맞죠. 회사가 moved into town입니다. 시내로 이사들 온 이후로 여기서 일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가깝거나 오기 편하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And now that the construction of our plant is finished 맞죠. Construction of our plant입니다. Plant랑 factory를 동요로 잡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We're hiring equipment operators 장비 operator, 장비 운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I see that you have experience working in computer chip manufacturing 컴퓨터 칩 제조 쪽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시네요. Yes, several years actually. 뭐 1년만 한 것도 아니고요. 몇 년 있죠. 몇 년간 일을 했습니다. Great. Now, what shifts are you available for? Shift라고 하는 건 근무라는 뜻이죠. 어떤 근무에 이용 가능한가요? 즉, 어떤 근무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뜻이겠죠. Any shifts.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I'm even willing to work at night. 밤에도 시켜주세요. 저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맞죠. Even willing to work at nigh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ork the night shift. 따라가는 거 나쁘지 않죠. 사운드 따라가는 것도 괜찮고요. That's good to know. 아, 좋은 소식이네요. 라고 하죠. 괜찮으시죠? 다른 선택지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따라가기, 이런 것들을 잘 소거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44, 56번으로 갈까요?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questions 44-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Alexander's Organic Farm just delivered four crates of eggs. Could one of you spot check for broken ones? I have to prepare the list of specials for tonight's menu. I'm right in the middle of mopping the storeroom floor, but I could check them later. I'll do it, Hiroki. I'm all caught up, and we don't open for dinner for another hour. Great, thanks. I might have to look for another vendor if there are a lot of broken eggs in this delivery. It's been happening fairly frequently. 오케이,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44번 먼저 보겠습니다. Where do the speakers work?인데 기본적으로 where work?라고 해서 어디서 일하나 이렇게 묻는 문제는 답이 초반에 많이 등장을 하긴 하거든요. 정답은 at a restaurant가 되겠습니다. 식당인데 어디서 잡을 수 있었을까요? I have to prepare the list of specials for tonight's menu. 메뉴에서 잡아도 되고요. special이라고 하는 게 보통 특선 요리 같은 거거든요. special에서도 잡을 수 있고요. 메뉴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A, B, C, D 중에 메뉴 관련 얘기를 하는 곳은 레스토랑밖에 없기는 하니까요. 맞죠? 그다음 볼까요? 여자가 무엇을 working on,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작업 중인가요? 라고 하는데 cleaning an area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귀에 어떻게 들렸죠? I'm right in the middle of mopping the storeroom floor. 뭐가 나왔네요? mopping the storeroom floor이 되겠습니다. mop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트 1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mop the floor이라고 해서 바닥을 닫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결국 바닥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cleaning하고 있다는 걸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고 46번 같은 경우는요. hierarchy가 말합니다. he might need to do. hierarchy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 같다고 말하나? 라고 하는데 find a new supplier, 새로운 공급업자를 찾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I might have to look for another vendor if there are a lot of broken eggs in this delivery. 맞죠. broken eggs가 많다면 맞죠. 이게 깨진 달걀이 많다면 I might have to find a new vendor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supplier의 동의어로 vendor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 vendor라고 하는 것은 보통 파트 1에 나오면 상인이라고 많이 나오고요. 다른 파트에는 거래처 아니면 회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건데 여기서는 supplier, 공급업체의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스크립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죠. 4 crates of eggs가 되겠죠. 이 egg를 4개의 나무 상자에 담아서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이 spot check이라고 하는 건 spot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점들이 되는 건데 그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불시에 체크하는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불시 좀 체크를 해볼래요? 라고 하는 거죠. 무작위로 체크를 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roken egg가 있는지 I have to prepare the list of specials for tonight's menu. 맞죠. special 해서 잡아도 되고요. 메뉴에서도 restaurant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I'm right in the middle of mopping the storeroom floor. 맞죠. I'm right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Mopping the storeroom floor이 되겠습니다. storm이라고 하는 건 보관하는 창고가 될 거고요. 그 바닥을 청소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클리닝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But I could check them later.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I'll do it, Hiroki. 내가 할게. I'm all caught up and we don't open for dinner for another hour. 자, I'm all caught up이라고 하는데 caught up이라고 하는 게 원형이 catch up 이란 뜻이거든요. catch up이라고 하는 건 따라잡다는 뜻입니다. I'm all caught up이라고 하는 건 따라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을 다 해냈다라는 뜻이죠. 일을 다 했고요. 내일은 And we don't open for dinner for another hour입니다. 한 시간 후에야 가게가 열기도 하니까 지금 시간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reat. Thanks. I might have to look for another vendor if there are a lot of broken eggs in this delivery. 이번 배달에 broken eggs가 너무 많으면 have to look for, have to find 같은 뜻이 되겠죠. another vendor 다른 벤더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더랑 supplier가 동의어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품 교체 그다음에 가격을 높이는 거 아니면 스토룸을 찾아보는 거 창고 안을 들여다보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It's been happening fairly frequently.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달걀 페달은 10개 배달하는데 3개 깨져 있고 그러면 용납할 수 없는 거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더를 좀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4, 7, 8,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갑니다.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Junko, since you're Mr. Banerjee's executive assistant, would you happen to know where he keeps his business cards? I'm sure I can find them. Why? I was just on the phone with him. He needs some of his stuff sent to Vienna. Oh? He was supposed to come back tomorrow. He's just been asked to oversee branch operations until the new manager starts on the job next month. I'm sure you'll be getting an email from him any moment now. That's an inconvenience. He has a crucial meeting with the legal department on Thursday. I'd better get in touch with them as soon as possible. They might be able to meet online instead.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48번이 꽤 까다롭네요. 맞죠? 48번이 꽤 까다롭게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47번 먼저 보도록 할 텐데 47번 질문이 뭐예요? 자, 여자는 무엇을 ask to relocate ask to locate가 되겠죠. locate는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찾을 것을 요청받았나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카드가 되겠죠. 명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사운드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 괜찮거든요. Would you happen to know where he keeps his 비즈니스 카드? 맞죠. 그의 비즈니스 카드를 어디에 keep, 보관하는지 아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찾아달라라고 하는 거겠죠. 야,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아? 그래놓고 왜? 그냥 한번 물어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찾아달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비에나에 머무나요? 라고 합니다. 비에나라고 하는 건 당연히 노리셔야죠. 이 사람이 비에나에 머무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맞죠? He's failing in for another employee가 되겠습니다. Failing for 이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누구를 대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을 대신해서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Failing for 누구를 대신하다? He's just been asked to oversee branch operations until the new manager starts on the job next month. 맞죠. 그러니까 new manager가 start on the job next month입니다. 새로운 매니저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그 사람 일을 대신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직원을 대신하는 건데. Relocate 이사 갈 것을 요청받는 거 아니죠. 아니면 전근 갈 것을 요청받는 거 아닙니다. B는요. Extensive vacation. 휴가 갔는지도 모르니까. Vacation을 익스텐드한다? 이런 내용 없었고요. D는요. Training a new manager. 새로운 매니저를 교육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새로운 매니저가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매니저의 일을 대신하는 거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직원 일을 대신한다라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 까다롭긴 했습니다. 49번입니다. 여자는 무엇을 다음에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next로 끝나는 문제는 답이 후반부에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동료한테 연락한다라고 하죠. He has a crucial meeting with the legal department on Thursday. 맞죠. Thursday a legal department. 법무부서와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I'd better get in touch with them as soon as possible. 맞죠. 그들한테 빠르게 연락을 좀 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hem 그들에게 연락한다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 legal department. 법무부 쪽 사람들인데 같은 회사잖아요. 맞죠? 같은 회사라면 직업 고아 뿐만이 아니고요. 그 직책 고아 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부서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이 사람은 전부 다 동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contact some colleagues가 되겠죠. 괜찮으시죠? 스크립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맞죠. 당신이 assistant, 비서이기 때문에 여기 happen이라고 하는 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해석을 하지만 혹시 정도로 해석합니다. 혹시 아시나요?라는 뜻이 되겠죠. where he keeps his business card, 비즈니스 카드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비즈니스 카드 사운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괜찮죠. 찾을 수 있죠. 왜 그러세요? 맞죠. 그와 막 통화를 했는데 on the phone, 통화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몇몇 stuff가 sent to Vienna, Vienna로 보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stuff라고 하여금 물건이라는 뜻도 되고요. 맞죠. 그런 것들이 Vienna로 보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Oh, he was supposed to come back tomorrow. 그래? 내일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He's just been asked to oversee branch operations until the new manager starts on the job next month. 맞죠. just been asked to oversee branch oversee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branch operations입니다. 그 branch 지점의 운영을 관리할 것을 요청받았대요. 언제까지? until the new manager starts on the job next month입니다. 새로운 manager가 다음 달 일을 시작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되겠죠. fill in for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 sure you'll be getting an email from him any moment now. 맞죠. any moment라고 하는 건 very, very soon의 뜻입니다. 곧 이메일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사니까 설명을 해주겠죠.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머물러야 되니까 이런 것들 좀 보내줘. 이런 것들. 아, 굉장히 불편한 건데요? He has a crucial meeting with the legal department on Thursday. 맞죠. Thursday에 crucial meeting.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다라고 합니다. 법무부서와. I'd better get in touch with them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그들에게 연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매니저랑 미팅하기로 하셨죠. 저희 매니저 무도입니다. 참고하세요. 뭐 이런 거 알려줄 거예요. They might be able to meet online instead. 맞죠.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뭐 회의하거나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하니까요. 자, 기억하세요. 동료라고 하는 건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됩니다. 뭐 직업, 직책이 높고 낮음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50, 51, 5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to get back to one of my clients today. There was an announcement at the department meeting yesterday that we're now using a new tool to store client information. It's supposed to be much easier to use. Oh, I had to help Jacob with his presentation. Thanks for letting me know. Where can I get more information about this? There's an article about it in our newsletter. I'll send you a link. You should check it out. OK, 좋습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되겠고요. 5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큰 따옴표가 있는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까다롭죠. 단순히 우리가 뭔가 이게 들린 것 같아 라는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문맥 파악을 잘 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자, 50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등장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어떤 문제점을 남자가 언급하냐면 남자 목소리 한번 잘 노래 보면 될 것 같고요. Cannot access some client information입니다. 어떤 고객 정보에 access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접속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I'm trying to access our client logs and I keep getting an error message. 맞죠. Access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Client log. Log라고 하는 게 기록이거든요. 기록이 일종의 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록 충분히 따라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51번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I had to help Jacob with his presentation. 내가 제이컵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걸 좀 도와줘야 됐다라고 할 때 뭘 의미하나요? 정답은 B죠. Good not attend the meeting.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큰 따옴표 전후에 미팅 관련 내용이 나와야 B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미팅 관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잡아볼까요? There was an announcement at the department meeting yesterday. 맞죠. 어제 department meeting 부서회의에서 announcement, 어떤 안내, 발표가 있었다라고 하죠. That we're now using a new tool to store client information. 맞죠. 이 고객 정보를 스토어, 보관하는 데 새로운 툴을,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고 있대요. It's supposed to be much easier to use. 맞죠. 사용하기 훨씬 쉬울 텐데. Oh, I had to help Jacob with his presentation. 맞죠. 아무래도 그 프레젠테이션을 도와줘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팅에 참석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팅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클라이언 정보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어떤 스킬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죠. B는요. 그의 work responsibility. 할 일이 많이 늘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동료가 deadline를 놓친 거. 이런 것도 아닌 거고요. 5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는 남자한테 무엇을 조언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따라가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There's an article about it in our newsletter. 맞죠. Article about it in our newsletter. 라고 나왔습니다. Article sound.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뉴스레터에 있거든. 뉴스레터라고 하는 건 보통 company newsletter이라고 해서 사보라고 하죠. 거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스크립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켈, do you have a minute? 시간이 있니? I'm trying to access our client logs and I keep getting an error message. 맞죠. 클라이언 정 클라이언 기록의 access.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Keep getting an error message. Error message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I have to get back to one of my clients today. 맞죠. 고객 중 한 명에게 get back to. 보통 get back to 라고 하는 건 전화 등을 회신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회신해 드려야 되는데요. There was an announcement at the department meeting yesterday that we're now using a new tool to store client information. 맞죠. Announcement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발표가 있었다라고 하죠. Department meeting에 어제 있었던 겁니다. They were now using a new tool to store client information. 고객 정보를 보관하는데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It's supposed to be much easier to use. 맞죠. 사용이 훨씬 쉬울 거라고 하는데. Oh, I had to help Jacob with his presentation. 아, Jacob 내가 도와주느라 거기 참석을 못했네. 그렇기 때문에 미팅에 참석을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Thanks for letting me know. 알려줘서 고맙고. Where can I get more information about this? 혹시 정보를 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There's an article about it in our newsletter. 맞죠. 영국 발음이니까 article이 아니라 article. About it. About it이 아니라 about it. 이렇게 T 발음 다 살려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newsletter에 article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I'll send you a link. You should check it out. 맞죠.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무엇을 한다? article을 읽어보라고 할 거고 링크를 보내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53, 4,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틀어드리겠습니다.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anks for meeting with me, John. Tell me what's going on this quarter with our exercise bicycles and treadmills. unfortunately, sales are down 12% from the previous quarter. We might need to reduce production until the situation improves. Hmm. We may have to do that. Well, what's the outlook for the following quarter? I'm predicting that sales for the new aerobic video system will compensate for this quarter. That product is very promising. 오케이.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53번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페이커 회사는 무엇을 판매하나요? 무엇을 판매하는가? 그 판매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겠죠. 초반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exercise 장비입니다. 어떤 운동하는 그런 장비가 되는 거겠죠. Tell me what's going on this quarter with our exercise bicycles and treadmills. 맞죠. Exercise bicycles and treadmills이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그런 바이세클과 treadmills. Treadmill이라고 하는 거 우리 running machine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treadmills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exercise equipment으로 가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54번은 남자가 무언가를 추천하는데 무엇을 할 것을 추천하나요? Decorating production. 생산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것 좀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We might need to reduce production until the situation improves. 맞죠. Production. Reduce 하죠. Decrease 대신에 reduce라고 하는 추리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맞죠. 남자 목소리에서 production, reduce가 나왔기 때문에 decreasing, production으로 연결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55번은요. 남자는 무엇을 predict. predict는 예측하다는 뜻이죠. 남자는 무엇을 예측하나 예상하나요? 라고 합니다. 정답은 B인데 새로운 제품이 아주 성공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가볼까요? I'm predicting that sales for the new aerobic video system will compensate for this quarter. That product is very promising. 일단은 compensate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전에 뭔가 생산을 줄이거나 하면은 뭐 거기에 맞춰서 수익이 좀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compensate 한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promising하다라고 하거든요. promising이라고 하는 건 장래가 촉망되는 이라는 뜻인데 어떤 상품이 장래가 촉망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예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새로운 프로덕트가 successful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해놓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죠. 이번 분기에 exercise bicycle과 treadmill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exercise equipment라는 거, 잡아가는 거 어렵지 않죠? Unfortunately, sales are down 12% from the previous quarter. 맞죠. Sales are down입니다. 보통 무언가가 down 되었다라고 하는 건 줄어든 거겠죠? 12% from the previous quarter. 이전 분기보다 12%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제안을 하죠. We might need to reduce production until the situation improves. 맞죠. 상황이 좀 개선될 때까지 reduce production, 생산을 좀 줄이는 건 어떨까? Reduce랑 decrease를 동의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 We may have to do that. 글쎄요.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긴 해. Well, what's the outlook for the following quarter? Outlook이라고 하는 게 전망입니다. Following quarter. 그럼 다음 분기 전망은 어떠니? I'm predicting that sales for the new aerobic video system will compensate for this quarter. 맞죠. 이번 분기에 뭔가 손해가 좀 있는 걸 compensate,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거라고 합니다. 뭐가? 새로운 aerobic video system이. 마치 aerobic video system이 있는데 그게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합니다. That product is very promising. 왜냐하면 그 제품이 very promising하다. 장래가 촉망된다. 즉,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successful할 거라는 거죠. 새로운 직원 고용 얘기 없고, 새로운 시설, 새로운 공장을, 공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생산 줄이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맞죠. D는요. 고객 feedback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56, 7,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ok. 이렇게 되겠습니다. 58번 같은 경우는 Abigail이라는 이름이 제일 끝에 좀 등장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충분히 잡아갈 수 있도록 나오긴 했던 것 같고요. 57번 같은 경우는 사운드의 함정이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upgrade라고 하는 사운드의 함정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56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일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where, work 문제죠. 어디서 일하나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echnology래요. what a busy morning here in the IT department. 뭐가 들렸나요? IT department입니다. IT department의 IT가 무슨 뜻인가? information technology가 되겠죠. 정답은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답은 씁니다. 회사가 updated 했다. upgrade 했다. 같은 뜻이 되겠죠. computer operating system, 컴퓨터 운영 체제를 바꿨다. upgrade 했다라고 하는 건데. It's because we upgraded the operating system last night to version 10.2. 맞죠. version 10.2로 upgrade 했다라고 하죠. computer operating system을. upgrade 했다. workstation, 어떤 작업 공간을 upgrade 했다. workstation은 해석이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 공간도 뜻할 수 있고요. 어떤 단말기도 workst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한데, 문맥이 있어야 해석이 정확하게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operating system을 upgrade 했다, update 했다. 같은 뜻으로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Abigail은 무엇을 해줄 것이란 말 하나, offer to do는 우리 해석을 say willed로 할 수 있다라고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맞죠. 제가 비디오를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key features, 어떤 주요 특징들을 나타내는 비디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instructional video, 어떤 교육용 비디오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스크립트 열어놓고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What a busy morning here in the IT department. 와, IT 부서 너무 바빠. I'm swamped with service requests. Swamp이라고 하는 것은 막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swamped with service requests입니다. 서비스 요청 때문에 진짜 바쁘다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technology, IT가 information technology의 주림 표현입니다. Same here. A lot of employees are having computer issues this morning. 맞죠. 오늘 아침에 computer issues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It's because we upgraded the operating system last night to version 10.2. 맞죠. 어젯밤에 operating system을 version 10.2로 upgrade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operating system을 update했다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Yes. As a result of the upgrade, the software applications look and act a little different this morning than what people are accustomed to. 맞죠. Result of upgrade, upgrade의 결과로 software applications look and act a little different. 소프트웨어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This morning, that what people are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라고 하는 건 투야에 익숙하는데 사람들이 익숙해진 그런 소프트웨어 말고 좀 뭔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작동도 좀 다르게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causing confusion. 맞죠. Confusion. 뭔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I have some instructional design experience. instructional design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뭔가 교육용 자료를 만든 경험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What if I put together a video highlighting some key features of the new operating system? 맞죠. Put together 이라고 하는 건 prepare, 준비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What if I put together a video? 비디오를 하나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Highlighting, 강조하는 겁니다. Some key features입니다. 어떤 주요 특징들이 되겠죠. 무엇에? Of the new operating system, 새로운 운영 시스템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That would be very helpful, Abigail. 맞죠. Abigail 이름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연결하기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맞죠. Video, video 그대로 나오기도 했고요. 자, 59, 60, 6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갑니다. I was just offered some work painting a stage set for a theatre production. I wanted to ask your advice since you have been doing this much longer than I have. Sure. How can I help you? Well, most of my experience painting stage sets has been at local theatres, and I've always charged a standard fee for these smaller venues. And what's your concern now? Well, now I've been asked to work on a major production. It's at a much bigger theatre. Oh, I can share my price list with you. It outlines what I charge for different types of jobs. What's your email address?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59번. B가 되는 건데, set painter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 먼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Set painter라고 하는 건 세트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뮤지컬을 하거나 할 때 세트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건데, I was just offered some work painting a stage set for a theatre production. 맞죠. Theatre production이라고 하는 건 극장 연극,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극의 set painter를 요청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set painter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트를 그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60번. 의도 파악 문제 어려운 건데, it had a much bigger theatre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큰 극장에서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정답은 뒤죠. Does not know how much the charge for its work입니다. 그러면 이 편 전후에 돈 얘기가 나와야 돼요. Charge가 비용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잡아가기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잡아볼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마치, local theatres라고 하는 거니까 지역 극장들이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은 건가 보네요. 마치, 이런 작은 베뉴, 작은 장소들에서는 standard fee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걸 부과해왔거든요. 지금 뭐가 걱정이야? Well, now I've been asked to work on a major production. It's at a much bigger theatre. 맞죠. Major production입니다. 아주 주요한 그런 production이 되는 건데. 연극이 되는 거고요. At a much bigger theatre. 훨씬 더 큰 극장에서 있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전에는 작은 것들만 해갖고 표준 금액만 부과하면 되는데 이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글쎄 내가 얼마나 비용을 청구해야 될지 알 수가 없네 라고 하죠. 결국 전에 비용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맞죠? 이벤트에 긴장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통근 얘기, commute, 통근 얘기인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assistant, 어떤 미소를 고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때 얼마 비용을 청구해야 될까?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61번은 이제 여자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나? Share some information입니다. 정보를 좀 공유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Oh, I can share my price list with you. 그러면 제 가격표를 보여드릴게요. It outlines what I charge for different types of jobs. 맞죠. Different types of jobs입니다. 다른 종류의 직업들, 그러니까 뭐 크기 같은 것들이 다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내가 얼마의 비용을 청구하는지가 나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price list를 share하겠다라는 뜻으로 잡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확인합니다. I was just offered some work, painting a stage set for a theater production. 맞죠. Just offered some work입니다. 어떤 일을 제공받았다라고 하죠. 제안받았다라고 합니다. Painting a stage set for a theater production. 연극 스테이지를 painting하는 거죠. 맞죠. 연극 스테이지 세트를 paint, 그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일을 훨씬 더 오래 해왔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죠. Sure. How can I help you? 어찌 도와드릴까요? Well, most of my experience painting stage sets has been at local theaters. 맞죠. Local theaters입니다. 어떤 지역 극장들에만 이렇게 paint 칠을 해왔다. 뭐 그림 그려왔다. Paint 칠 해왔다. 이것도 문맥에 따라 해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세트를 그려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d I've always charged the standard fee for these smaller venues. 맞죠. 이런 작은 장소들에는 charge a smaller fee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 비용만 부과해왔고요. And what's your concern now? 지금 뭐가 걱정이세요? Well, now I've been asked to work on a major production. 맞죠. Major production입니다. 어떤 좀 큰 제작을 할 것을 요청받은 거고요. It's at a much bigger theater. 훨씬 더 큰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얼마를 내가 비용을 청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남자가 how much to charge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Oh, I can share my price list with you. 그러면 내 가격표를 당신과 share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hare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보가 뭔가요? It outlines what I charge for different types of jobs. 맞죠. 다른 종류의 조합에 내가 얼마를, 얼마의 비용을 청구한지를 outline 하는 건데 outline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죠. What's your email address? Email address 불러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Email address 불러줬더니 안 보내지면 어떡하나. 그러진 않겠죠. 보내주겠죠. 자, 62, 33,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문제가 되겠죠. 그래픽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 한번 듣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픽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택지에 있는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를 노린다는 건 잘 아시죠. 맞죠. 여자는 얼마의 비용을 낼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정보가 지금 돈 정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정보를 노릴 게 아니라 왼쪽에 나와 있는 정보를 노리셔야 되겠죠. Under one hour, 아니면 one to three hours, three to five hours, over five hours이냐. 이걸 잘 듣고 정답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제 시합은 여러분들 그래픽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 내려다보기 어렵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려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잘 해놓고요. 여러분들 정답 체크를 아예 그래픽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답 옮길 때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이유는 뭐냐. 아래위를 갔다 갔다 보기도 헷갈리지만 또 하나, 가끔 여기 나와 있는 순서 있죠. A, B, C, D 순서랑 그래픽에 나와 있는 순서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그래픽에 표시해놓으면 정확하게 나중에 옮길 때 확인할 수 있기는 하니까.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questions 62-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sign. Hi, Gene Yu. It's Shreya, your agent, calling. I have the new apartment lease for you to sign. I'm on your street, but I'm having trouble finding a parking spot. Ring the buzzer when you get to my building and I'll let you in. Be careful, they're very strict about ticketing vehicles in no parking zones. I think I'll just pull into the public parking lot next door. It won't take long to go over the paperwork and get your signature. A, half hour at most. 오케이. 정답은 이렇게 되겠고요. 62번입니다. 여자는 왜 남자를 방문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To have some documents signed. 됩니다. To have, 갖기 위한 거죠. 뭐를? 문서를 갖는 건데. 이 문서가 어떻게 되는 걸 갖는 거죠? Sign 되기를 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서 사인 받으러 가는 거겠죠. I have the new apartment lease for you to sign. 맞죠. Have the apartment lease for you to sign. Lease라고 하는 게 임대차 계약서가 되거든요. Brady's sign. Sign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 거겠죠. 이걸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받으러 가는 겁니다. 63번입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to be careful. 조심하라고 왜 말하나? 라고 하죠. 뒤통수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봐요. 어쨌든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요. Role is strictly enforced. 가 되겠습니다. Role이라고 하는 건 규율 같은 거. 법칙 같은 거. 들이 될 거고요. Strictly. 아주 엄격하게. Enforced 된다. Enforced라고 하는 건 집행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룰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뜻일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Be careful. They're very strict about ticketing vehicles in no parking zones. 음. 뭐 그런 거네요. No parking zone이라고 하는 건 주차하면 안 되는 공간에 주차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ticketing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티켓을 발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기는 하잖아요. Role is strictly enforced. No parking zone에 주차하면 무조건 티켓 끊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Stormy weather. 뭐 날씨 얘기 아니잖아요. Road is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다. 이런 얘기 안 하죠. Street light. 가로등 얘기 같은 것도 없습니다. 64번입니다. 얼마를 여자는 지불할 건가.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1시간 아래냐.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냐. 3시간에서 5시간 사이냐. Over 5 hours. 5시간 넘어서냐가 되는 건데. 잡아볼까요? It won't take long to go over the paperwork and get your signature. A half hour at most. 뭐가 남았나요? Half hour at most입니다. 최대 치료 30분. 그럼 뭐예요? Under one hour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five dollars가 되겠죠. 자, 스크립트 확인합니다. 하이 진유. It's Shreya. You're agent calling. I have the new apartment lease for you to sign. 맞죠. Have the apartment lease for you to sign. 당신이 사인해야 될 임대체 계약서가 있고요. I'm on your street. But I'm having trouble finding a parking spot. 맞죠. On your street. 제가 지금 당신의 street에 와 있기는 한데. Have trouble ing가 되겠죠. ing 하는데 얼음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차공간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Ring the buzzer when you get to my building. 맞죠. Ring the buzzer. Buzzer라고 하는 것은 누르면 열어주는 거 있죠. 초인종입니다. 그 소리 자체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막 이렇게 뭐랄까 벌이 이렇게 막 날라들이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ring the buzzer when you get into my building. 제 건물로 오시면 buzzer 눌러주세요. And I'll let you in.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Be careful. They're very strict about ticketing vehicles in no parking zones. 맞죠. No parking zones을 주차하면 ticketing vehicles입니다. 차량 티켓 끊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rule is strictly enforced 가 되겠죠. I think I'll just pull into the public parking lot next door. Pull into라고 하는 건 세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ull into the public parking lot next door 이 되겠습니다. 어떤 공영 주차장 같은데 주차를 할 거다라고 합니다. It won't take long to go over the paperwork and get your signature. 맞죠. 이 go over 검토하는 건데 이 문서를 쭉 검토하고요. 당신이 sign 받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Half hour at most. 맞지요. 5달러 정도면 충분할 거니까 Half hour at most 이라고 하면 under one hour이기 때문에 five dollars 가 되겠습니다. 자 65번으로 가 보도록 65, 67번으로 가 보도록 할 텐데요. 67번 또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자 그룹은 어디에 앉을 건가요? 라고 하는데 테이블 1, 2, 3, 4번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일단 5번은 없어요. 맞죠. 5번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번 2번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스테이지가 기준이거든요. 맞죠.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를 봤을 땐 스테이지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closest to the stage 스테이지에 가장 가까운 이라고 하면 1번 2번이 다 되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사실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면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테이블 the closest to the stage and close to 테이블 3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1번 2번 설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다 키친 설명은 4번 설명을 하기 쉽죠. 다행히 5번이 없어서 그래요. 선택지에 5번이 없기 때문에 closest to the kitchen 이라고 하면 4번이 될 거예요. 키친에 가장 가까운 아니면 3번은요 스테이지에서도 멀고 키친에서도 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는 해요. 맞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s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estaurant layout. Welcome to Bianca's restaurant. How many people are in your group? 5 in total. But my clients called to say they'd be late. They didn't know about the construction on Highway 32. Yes, we know it's a big problem. We have an open table near the stage and there will be some musicians playing tonight. Is that okay? We're meeting to discuss a business contract. I'd prefer a quieter table. Let me check the seating chart. I have a table that's away from the stage and the kitchen. Right this way. 괜찮으시죠? 자 65분부터 보겠습니다. 여자에 따르면 여자 목소리 돌리면 되겠죠. What has caused a delay? What is delay? Delay를 만들어냈나? 지연을 만들어냈나요? 라고 하는데 Road is under construction 입니다. 길이 공사 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But my clients called to say they'd be late. 늦을 거라고 하는데? 결국 delay 할 거다. Late 할 거다. They didn't know about the construction on Highway 32. 맞아요. Highway 32의 construction에 관해서 몰랐다. Road is under construction 인데 공사하거나 하면 사실 길이 좀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이 좀 slower 해지잖아요. 66번 보겠습니다. Client meeting의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Purpose을 묻고 있는데 To discuss a contract 이라는 어떤 계약을 논의하는 거죠. 이것도 사운드 그대로 나왔네요. Meeting to discuss a business contract 이기 때문에 정답은 B로 가는 거 괜찮죠. 67번은 뭐라고 나왔어요? Away from the stage and the kitchen 입니다. Away 멀리 있는 거죠. Stage and the kitchen 이면은 3가 되겠죠. Table 3가 되겠네요. 자, 스크립트 확인하겠습니다. Welcome to Bianca's Restaurant. How many people are in your group? 그룹에 몇 명이 있으신가요? 5 in total. But my clients called to say they'd be late. 늦을 거라고 전화해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They didn't know about the construction on Highway 32. 맞죠. Highway 32에 공사가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글쎄요. 시간은 평소대로 출발을 했는데 공사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거겠죠? 그래, 공사 문제야. Open table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열려있다는 뜻이죠. 무슨 뜻인가요? 비어있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맞죠. 스테이지 근처에 가면 거기 테이블 하나 있고 사람들 거기 진짜 앉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제 뮤지션들을 연주하는 것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거든. 거의 괜찮아? 이런 뉘앙스죠. 헛다리 짚었네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 좀 조용히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해서 비즈니스 컨트랙트에 관해서 논의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B가 되는 겁니다. 맞죠. 더 조용한 테이블을 원합니다. 세팅 철트 어떤 좌석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I have a table that's away from the stage and the kitchen. 맞죠. away from the stage and the kitche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되겠죠. away from the stage and the kitchen입니다. right this way 이쪽으로 오시죠. 되겠죠. 자 68, 69, 70번 파트 3 마지막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픽 한번 볼까요? 자 어떠한 좌석을 남자는 move to 그러니까 어떠한 좌석으로 남자가 옮길 건가 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어있는 좌석인데 맞죠.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보시면은 지금 비어있는 게 4개가 있기는 하네요. 맞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D 좌석 같은 걸 뭐라고 부르나요. aisle seat 라고 불러요. aisle seat 맞죠. 통로 좌석이죠. 이쪽을 뭐라고 하나요. 이쪽 좌석 같은 경우는 window seat 라고 하겠죠. window seat 보세요. 중간 좌석이 있어요. 중간 좌석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는 꼭 중간에 앉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등치 그신 분 왼쪽에 등치 그신 분 사이에 콧 끼어서 정말 안정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당연히 window 아니면 aisle seat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죠. aisle에 앉으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window seat에 앉으면 풍경 보기 편하니까 맞죠. 그걸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글쎄요. 아무래도 15D 아니면 17E 중에 답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airplane seating chart. Welcome aboard, sir. Here's the menu we're serving today. There'll be a salad, a main dish and a dessert. Thanks. But I just noticed that my video monitor is broken. Is there any way I can change seats? I'd really prefer to have another aisle seat though. Let's see. Yes. There are some empty seats today. Including one aisle seat. That's great. Can I move there now? Let me finish serving the hot beverages first. 오케이. 69번 같은 경우는 답이 두 번 등장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얘기하는 거. 여자가 얘기하는 거에 더해서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68번입니다. 여자는 남자한테 무엇을 주나요? In-flight menu가 되겠습니다. 맞죠? 기내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볼까요? Welcome aboard, sir. Here's the menu we're serving today. 맞죠. Menu we're serving today. 우리가 serving하는 메뉴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 뒤로 가는 거 괜찮죠? 69번은요. Yes, there are some empty seats today. Including one aisle seat. 맞죠. Empty seat이 있고요. Aisle seat도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5d로 가는 거겠죠. 그전에 남자도 aisle seat이 seat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러면 70번 같은 경우는요. 어떤 task를 woman need to finish 가 되겠죠. task가 어떤 업무인데 어떤 일을 여자가 먼저 끝내야 된다라고 하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d인데 serving beverages 입니다. 음료를 serving 하고 있답니다. Let me finish serving the hot beverages first. 맞죠. serving beverages first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열어놓고 확인할게요. Welcome aboard, sir. Here's the menu we're serving today. 맞죠. 우리가 오늘 serving하는 메뉴고요. There'll be a salad, a main dish, and a dessert. 맞죠. Salad도 있고 main dish도 있고 dessert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저는 in-flight 메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nks. But I just noticed that my video monitor is broken. 맞죠. Just noticed that my video monitor is broken. 앞에 있는 video monitor 가 고장났다라는 걸 noticed, 알아차렸습니다. Is there any way I can change seats? 가정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I'd really prefer to have another aisle seat, though. Aisle seat. 여기서 한 번 나온 거죠. Aisle seat을 원한다. 사실 aisle 하나밖에 없잖아요. Let's see. Yes, there are some empty seats today. 맞죠. 여자분이 aisle seat은 없고요. window seat은 있습니다. 이러면은 window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aisle seat이 있다라고 해요. Including one aisle seat. 맞죠. aisle seat을 포함해서. That's great. Can I move there now? 맞죠. 지금 옮겨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Let me finish serving the hot beverages first. 맞죠. Hot beverages serving을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rving beverages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파티 3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